안녕하세요. 국방부에서 미들급 수송기를 한 4대쯤 사드리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 제가 그전부터 그런 주장을 해왔는데 브라질의 엠브라이어라는 회사의 KC390이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엠브라이어가 무릎을 딱 꿇고 들어올 거예요. 세계 유수의 방산업체들이 줄줄이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한국하고 함께하면 회사가 살아갈 수 있다. 회사가 번영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K-방산이 서방의 다국적 협력의 1번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같은 사정을 먼저 수송기부터 이렇게 짚어보면서 다른 사례들 같이 해서 이 추세를 한번 쭉 조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송기의 세계 3위라기보다도 비즈니스 제트 쪽의 세계 3위 업체입니다. 엠브라이어르 브라질 회사고요. 비즈니스 제트의 세계 3위인데 얘가 회사를 아주 재미있게 운영하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그런데 이쪽에서 이제 군용으로 진출을 하겠다고 해서 군용기는 거의 안 만들었었는데 아주 옛날에는 좀 만들었다 그래요. 최근에는 안 만들었어요. 군용기로 진출하겠다 그래서 얘들이 이제 군용기 중에 이제 베스트셀러 그게 미들급 미국의 C120J C120J 슈퍼허클리스죠. 슈퍼허클리스? 허클리스죠. 아무튼 C120J 그거랑 동급의 그거보다 약간 더 몸집이 큰 그런 KC390 밀레니엄이라는 애를 만들었어요. 그랬다가 좀 재미를 못 봤죠. 군용기 시장은 또 비즈니스 제트 민항이랑 다르니까 얘가 이게 이제 KC390이 미군이 주로 사용하는 동급, 미들급이죠. 로키드 마틴의 C120J보다 약간 한 세대 앞선 기체입니다. C120J는 프로펠러 비행기거든요. 프로펠러가 4개인가 달려있죠. 얘는 터보 팬 2개 달려있죠. 터보 팬을 달면 이게 제트 엔진이니까 고공 비행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프로펠러는 공기 밀도가 좀 높아야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편안한 고도가 한 8000m 근데 얘는 이제 편안한 고도가 11000m 그리고 이제 속도가 빨라집니다. 속도가 당연히 뭐 시속 한 300km, 400km 차이 나죠. 한 300km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동성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 세대 앞선 기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로키드 마틴의 C120J보다 그런데 이제 이거랑 굉장히 유사하게 해서 거기다가 범고래 이런 문양도 넣고 그림도 그려가지고 카이의 강구영 사장이 자꾸 수송기 국산화를 막 떠들었잖아요. 그리고 MCX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또 무슨 좋은가 누군가 임원도 나와서 막 떠들고 난 그 사람 참 일부 임원 및 노조원의 이런 수송기를 해야 된다라는 사람들하고 강구영 사장이 이제 바람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송기 국산화할 이름 막 붙이고 다녔지. 그냥 노래를 부르고 다녔죠. 이거는 몽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그거 수송기 국산화한다 그러면서 이제 뭐 돈도 많이 달라고 그랬는데 정부에. 일단 수송기는 전략성이 없는 물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송기를 하면 순항미사일 대량 투하가 가능합니다. 맞지? 그런데 순항미사일 대량 투하하려면 국산 수송기 있어야 되냐? 아니거든요. 그냥 좋은 수송기 사다가 그 시스템 만들어서 붙이면 돼요. 수송기는 전투기와 달리 뭘 이렇게 부가적인 기능을 만들어서 붙이기가 쉬워요. 기능을 확장하기가 쉽다고요. 그래서 전략성이 없는 거예요. 수송기는. 두 번째는 수송기를 변주 파생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카이는 그러죠. 수송기를 만들면 이걸로 대잠초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잠초계기 장비가 22톤입니다. 장비만. 제가 계산을 해보면 포세이돈 P8를 가지고 계산해보면 장비만 22톤이에요. 수송기에다가 22톤 실으면 웬만한 수송기들 연료 엄청 뗄 뿐만이 아니라 채공시간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감당이 안 돼 운영비가. 대잠초계기 만들 수는 있지. 그런데 경제성이 없고 운영비가 감당이 안 되는데 그 대잠초계기를 왜 거기다 만드냐고. 마찬가지예요. 조기경보기 역시. 이것도 채공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무거운 장비 싣고서 최대한 장기 채공하는 게 중요한데 수송기에다가 해갖고는 이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거짓말이지. 아주 그건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는 거짓말이거나 본인들이 바보거나. 모르겠어요. 강구영 사장이 국민을 바보로 본 건지 자기가 바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좀 자세한 말씀 드릴게요. 범고래라고 해서 범고래같이 그림 그려서 했죠. 그래서 이게 시중에 나오는 얘기는 이런 거 개발하려면 3조가 필요합니다. 국방부가 3조 질러세요. 국민 세금으로.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유에이 가는데 따라가서 유에이랑 MCX 수송기 개발한다고 MOU 꾸역꾸역하고 나라망신시키는 거죠. 유에이 사람들이 보면 속으로 얼마나 우섭겠어요. 좀 이상한 사장 하나 있다 그렇겠지. 이게 이제 수송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략성이 약해요. 그냥 부가 기능이 필요하면 그 기능을 따로 개발해서 좋은 수송기 사다가 붙이면 돼. 전투기처럼 이렇게 그 기체랑 밀접하게 연결이 안 돼요. 기능들이. 수송기는. 전투기는 기체 자체의 임무 캠프타랑 밀접하게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전투기를 갖고 있지 않으면 뭘 해볼 수가 없는데 수송기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산 수송기가 있어야 순항미사일을 대량 투하한다. 그런 식으로 카이가 표현을 했죠. 그런 어감으로. 이건 거짓말입니다. 국민을 바보로 만들려는 거짓말이거나 본인들이 바보이기 때문에 탐욕스러운 바보이기 때문에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짓거리는 거짓말이거나. 이게 이제 순항미사일 대량으로 뿌리는 방식이죠. 래피드 드래곤 방식. 빠른 용. 이거는 미국에서 붙인 이름입니다. 이 방식에 대해서. 미국에서 이거 일본 C2 수송기에다가 이 시스템 꾸며주겠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꾸미기로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만약에 래피드 드래곤 같은 걸 한국형을 가지고 만든다. 미국은 우리한테는 저거 제공 안 해요. 래피드 드래곤. 여기가 어떤 땅인데 중국 바로 앞인데 한국한테 저걸 제공합니까? 너무 판을 뒤흔드니까 안 한다고 미국은. 우리가 만약에 만든다. 그러면 우리는 적당한 수송기 사다가 우리가 뚝딱거려서 집어넣으면 돼요. 수송기 입장에서는 그냥 화물 떨어뜨리는 거랑 똑같거든. 그렇습니다. 또 마찬가지죠. 유에이를 따라가서 나라망신을 시켰는데 이게 수송기를 변주 파생하는 게 또 어렵다고요. 유의미하게. 예를 들어서 대잠초계기. 조기통제기로 변주하겠다는 소리는 바보들의 합창입니다. 대잠초계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대잠초계기는 연료 소모가 작고 채공시간이 길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부적합한 거예요. 이게 P8 포세이돈인데요. P8 포세이돈이 41톤짜리 보행 737-800에 22톤 장비를 실은 거예요. 그래서 총 61.7톤입니다. 기름 안 넣고. 그러니까 저도 이거 조사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대잠초계기의 장비가 20톤이 넘더라고. 61.7톤이에요. 장비까지. 아직 기름 한 방울도 안 넣었어. 거기다 기름 한 20톤 넣고 간신히 이제 한 4시간 정도 돌아다녀. 그런데 그것도 작다고 난리예요. 그래서 비행기 내부에 짜투리 공간에다가 보조연료탱크 놓고 난리가 아니야. 만약에 미들급 수송기에 아까 그 KC390 같은 데다가 장비 22톤 넣으면 연료 한 25톤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몇 시간 나냐. 2시간 조금 넘어납니다. 2시간 10분. 그럼 연료는 연료대로 5톤이나 더 넣었는데 채공시간은 거의 절반이야. 그 얘기는 연료 소모가 두 배라는 소리잖아. 그리고 뭐 떴다가 일 좀 하다가 또 앉아야지. 떴다가 일 좀 하다가 앉아야 되고. 떠서 목적지 갔다가 바로 돌아와야 되네. 2시간밖에 안 되니까. 한 4시간은 돼야 떠가지고 목적지 한 30분 걸쳐서 가고 거기서 한 3시간 일하고 또 한 30분 걸쳐서 돌아올 거 아니에요. 이걸 대잠초계기를 만들어? 수송기를 갖고? 이게 바보 같은 소리죠. 수송기를 가지고 조기경보통제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부정확해요. 예를 들어서 E7P4I 이거 보잉 737로 만든 거거든요. 미제는. 그 다음번에 좋은 비행기는 뭐죠? 좋은 조기경보기는? 스웨덴의 글로벌 아이저나 그거는 본바르디에의 본바르디에의 비즈니스 제트 여객기 가지고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거는 걸프 스트림에 걸프 스트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것도 비즈니스 제트 중형 비즈니스 제트기 만드는 회사예요. 걸프 스트림에 비즈니스 제트기 갖고 만들었어요. 왜 다 비즈니스 제트기 갖고 만드냐? 서방진영은 수송기보다 훨씬 기름 작게 먹었거든. 제공시간 훨씬 길거든. 이 보잉 737 자중이 41톤인데 이게 여객기니까 걷어내면 식당 걷어내고 의자 걷어내고 싹 걷어내버리면 그 한 10톤은 걷어낼 거 아니에요? 그러고 설치하면 중량이 5톤이 늘어요. 그러니까 추정컨대 최소한 15톤짜리 장비를 실은 거예요. 이게 보잉 737에다가 그래 놓고 연료 최대한 30톤 늘 수 있거든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작전반경 650km 작전반경이 커지면 좀 덜 좀 채공시간이 짧아집니다. 작전반경 650km면 한 9시간 반 작전반경이 270km면 한 13시간 정도를 채공하면서 이제 조기경보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기경보통제기로서도 역시 수송기 부종합하다. 그런데 카이는 국산 수송기가 있으면 이걸로 대잠 초계기도 만들 수 있고 이걸로 조기경보통제기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요. 여보셔. 장비가 중요한 거예요. 그 장비만 만들 수 있으면 가장 거기에 적합한 여객기나 혹은 이런 비행기 사다가 통합하면 돼. 그러니까 수레 앞에다가 말을 놓는 거지. 아니 수레 뒤에다 말을 놓는 거지. 말은 수레 앞에 있어야 되는데. 국민은 바보로 하나 본인들이 바보인가 모르겠어요. 좀 이상해.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제가 방사청이나 이런 데서 국방부가 작동을 했다고 봅니다. 방사청과 국방부가. 그래서 이게 KC390 엠브라엘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엠브라엘의 KC390 엠브라엘의 회사의 KC390 이건 괜찮은 미들급 수송기인데 엠브라엘의 회사는 그런 괜찮은 미들급 수송기를 만들어서 개고생하다가 한국으로 달려와서 나 좀 삽시다. 같이 손잡고 합시다. 한국이랑 손잡으면 나 살 것 같은데요. 하고 러블레타 보내는 거예요. 보낸 지가 오래돼요. 그래서 러블레타 오기 시작했을 때 제가 감지하고 저런 비행기 갔다가 그냥 그 상태가 지금 약세니까 상대가 비세란 말이에요. 지금 아주 곤공한 상태에 몰려있거든. 그럼 좋은 조건으로 해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그냥 우리 국산 수송기 하나 그냥 공짜로 주워 먹는 거야. 국산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저게 잘 엮으면 3조 이렇게 한꺼번에 드릴 것도 없이 몇천억 한 2, 3천억 드리면 그냥 국산 수송기 하나 먹는 수가 있어요. 저게 그 얘기를 오늘 좀 드리려고 이 수송기는 일단 물건이 괜찮아요. KC390이 가성비가 좋고요. 괜찮은 미드급 수송기입니다. 최대 이륙 중량이 J보다 좀 높아요. C120J보다 항속거리만 조금 짧아요. 그 대신에 이제 터보 팬을 쓰기 때문에 한 2, 3천 메타 더 높은 고도 한 만, 만천 메타에서 날고요. 속도도 한 저기 그 시속 800 몇십 킬로 이런 데서 이제 순항을 하니까 프로펠러보다 한 2, 300킬로 높은 속도에서 순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포장 야지에서 이착륙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비행기죠. 가격은 이게 이제 최근에 저기 어디야 오스트리아가 그 전에 있던 오래된 수송기 다 걷어내버리고 얘를 바꾼다고 얘를 4대를 계약하면서 5억 달러 조금 넘게 주고 계약했거든요. 그래서 대충 보면 한 한 대당 1억 2천만 달러 꼴이다. 한 1,600억 원 1,700억 원 그래서 우리가 그 4대 하면서 7천억 원인가 예산 매정했거든요. 딱 예산이랑도 맞아요. 그러니까 다 그 감 잡고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도입국은 브라질, 포르투갈,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나 네덜란드는 아직 배달은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리트도 좀 관심을 표명을 했고 이게 가역 대비 성능이 워낙 좋아서 인기가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좋은 비행기면 논하는 거 아니야? 수송기 시장이 그렇게 확 열려있는 시장이 아니고 워낙에 미국이 강세인 시장이어서 미국 혼자가 쓰는 수송기가 전 세계 다른 나라 공군이 쓰는 수송기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미들급 이상 되면. 그래서 이게 시장이 그렇게 확실치가 않죠. 그래서 개고생하죠. 여기서 잠시 세뇌탈출 자유구독력 부탁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더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엠브라이로를 딱 보면 야 개고생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고위기술이 빈약하고요. 부가가치가 별로 없고요. 파트너십이 깨져 있어요. 고위기술이 빈약하다 무슨 얘기냐 동체 엠브라이로가 안 만듭니다. 동체의 상당 부분을 포르투갈 등 유럽 국가 두세 군데가 만들어줘요. 조종사 인터페이스 앞에 계기판 있고 단추 있고 그게 서버로 연결되고 이거요. 이거 미국 회사 콜린스 겁니다. 자기들이 안 만들었어요. 브라질 회사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상용 비즈니스 제트기에서 쓰던 걸 그냥 갖다가 썼어요. 그걸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만 좀 고쳐서. 그다음에 비행 자동 제어 로직 우리 같으면 최소한 이거는 우리는 카이가 갖고 있잖아요. KF-21. 아마 FA-50도 이거 카이가 갖고 있을 거예요. 비행 자동 제어 로직. 컨트롤 러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디지털 구동 제어. 거기서 조종사가 뭔가를 결정을 하면 혹은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저절로 로직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바뀌면 얘가 이렇게 바뀌고 구동 제어가 전부 각 구동 제어부들이 액추에이터라 그럽니다. 구동 제어부들이 전부 디지털로 다 제어가 되면서 자기가 어떤 상태인가를 또 끊임없이 디지털로 보고를 하는 그런 상태. 명령을 듣고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상태를 보고할 수 있어야 돼요. 쌍방향이 돼야 돼요. 디지털로. 디지털 명령받고 실행하고 내 상황을 내가 진단해서 디지털로 보고하고 이걸 디지털 구동 제어인데 그건 BAE가 했어요. 영국 회사. 잠깐 그럼 얘들은 뭐 한 거야? 비행기는 이렇게 돼야지 하고 동체 그림 그리고 동체 그림은 또 민항기에서 자기들이 민항기를 많이 해와서 민항기에서 변형시켰어요. 동체 그림 그린 다음에 업체 불러서 콜린스 조종사 인터페이스 우리 이거 민항기에 넣어줬잖아. 그거 좀 변형시켜서 못 넣어주겠어? 응 그걸 좀 변형시켜서 갖고 와. BAE 불러가지고. 우리가 한 대 팔 때마다 얼마씩 드릴 테니까 우선 선금 얼마 하고 비행 자동 제어하고 디지털 구동 제어 이거 다 봐주세요. 비행기 핵심 로직인데 핵심 지능. 그거 BAE한테 맡기고. 동체는 뭐 포르투갈 같은 데에 있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유럽에 있는 나라들한테 찢어서 맡겨놓고 일종의 제품 기획하고 마케팅하고 판매하고 하는 회사예요. 그런데 또 유지보수도 못해. 왜냐. 주로 이 엠브라이어르가 남미하고 북미 쪽에서 많이 팔아왔던 말이에요. 비즈니스 제트를. 그런데다가 이런 민항기 유지보수하고 민항기 유지보수 센터가 있다. 그래서 그 센터가 군부대 들어가서 유지보수할 수 있어요? 전혀 체질이 다르고 규칙이 다를 텐데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유지보수도 안 돼. 생산은 동체까지 여기저기 찢어져 있어. 핵심적인 지능부 소프트웨어부는 다 하청졌네. 그럼 여기 뭐 하는 데인데? 최종 조립하고 제품 기획하고 최종 조립하고 마케팅하는 데네. 판매하고. 그렇게 고생할 수밖에 없죠. 여기까지는 굉장히 잘 해왔어. 꾸였고요.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 업그레이드 하려 그래. 그럼 업그레이드 하려 그러면 콜린스가 그거 한 5천만 불 내놓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업그레이드 좀 하겠다는 비행위가 그거 8천만 불 일단 싸놓고 시작해요. 장기적 업그레이드 어떻게 할 거냐고. 고객지원 어떻게 할 거냐고. MRO라 그러죠. 메인트너스 리페어 뭐 오퍼레이션. 동체제작 유럽에 있는 회사를 어떻게 그러니까 단가와 품질관리를 하는 걸 어떻게 잘할 수 있냐고. 판매를 하려 그러니까 판매도 갑갑하냐. 이거는 군부대 상대 영업이지 민간 상대 영업이 아니잖아요. 우리가요 사업을 확장할 때 내가 이 물건을 팔았는데 이거랑 비슷한 이 물건이야. 비슷해. 물건은 비슷해. 그런데 얘는 예를 들어서 A라는 동네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판 거고 얘는 저기 멀리 떨어지는 D라는 동네에 팔아야 돼. 이런 경우 사업 확장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차라리 물건이 완전히 달라. 물건이 완전히 달라. 그런데 둘 다 A한테 팔 수 있는 물건 하면 성공 확률 높아요. 물건은 비슷하지. 고객이 완전히 다른데 이게 판매가 제대로 되겠냐고. 그래서 개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이가 민항기 사업한다 그럴 때 펄쩍펄쩍 뛰는 거야. 그걸 왜 국민 세금으로 하냐고. 카이 민영화된 다음에 그룹사가 자기 명언 걸고 하라 그래요. 강구경 당신이 왜 민항기 사업한다 그래? 보잉, 에어버스 같은 회사가 된다 그래? 강사장 당신 돈 있어? 이상한 사람이 다 있어. 그래서 한국 카이의 포지셔닝은 이건 또 제대로 됐어. 그러니까 거대 조직이고 카이는 결국은 국방부나 방사청 말을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서 모든 돈이 나오니까 물건 팔아라 말아라 얼마에 팔아라 이것도 다 방사청이나 국방부가 정해주니까 정책에 의해서 그러니까 카이 포지셔닝이 국방부고 방사청이 제대로 잡아준 거지. 엠브라이어랑 동체 부품 수출하고 엠브라이어한테 거기 지금 동체 만들어줄 때 이것도 없어요. 이 동체는 지금 몇 대 되지 않는 KC390 동체가 아니에요. 엠브라이어가 많이 만드는 민항기 동체까지 포함한 거예요. 부품도 마찬가지죠. 엠브라이어는 원래 민항기 비즈니스 제트하던데요. 작은 제트기 사람 많이 타봐야 한 2, 30명 타는 제트기 우리 진에어 이런 데서 쓰는 거 그런 거 하는 회사예요. 엠브라이어 본바르디에 걸프 스트림 다 그런 회사들입니다. 그 중에 베스트예요. 얘가 제일 많이 팔았어요. 베스트라기보다. 저는 베스트는 사실 본바르디에를 꼽습니다. 캐나다 회사 하여튼 거기에 동체 부품 수출하고 일부 물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KC390을 택하게 되면 그거는 한국에서 조립 통합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수송기를 어디까지 국산화시킬 수 있지 좀 차분하게 고민해보자. 상대방이 어차피 약체인데 이 전략이 카이에서는 안 나왔을 거고 틀림없이 방사청 국방부에서 나와가지고 카이한테 이 전략을 눌렀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미 이 전략은